오늘 첫날인데 미션 뭐하려나? 제가 넘어뜨리는 거 할 테니까 형님 뛰는 거 하세요 3대 몇인지 한 6... 640... 웨이트장에서 맨날... 저는 못 보셨어요? 웨이트장에서는 못 보고 웨이트장은 살아가지고 제가... 아... 저는 용인대학교 무더스포츠학과 2.1학번 씨름부 김영진입니다 제가 씨름 선수다 보니까 큰 근육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등근육이라든지 코어 그리고 하체 근육이 좋은 것 같습니다 훈련단 아니에요? 네 훈련단 씨름훈련단 이 친구가 너무 훈련단 훈련단이에요? 복싱이면 체력... 스피드요? 네 체력도 체력 스피드 달리기... 훈련단 1번 진짜요? 진짜로 체력은 좋아요 근데 어떤 거 자신이세요? 약간 지구력 싸움 같은 거? 지구력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1.8학번 양혁준입니다 저는 무조건 1등만 생각하고 있어서 무조건 1등 하겠습니다 안 돼 진짜 든든하다 저 응원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1.9학번 김영광입니다 용인대 불도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용인대 빼고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아악 미군 누가 올 것 같은데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도복을 입고 왔길래 살짝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도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딱 봐도 운동 잘하겠구나 다 무슨 과예요? 저희는 무도 스포츠학과 복싱 실험이고 태권도 단 체인입니다 저는 용무도 용무도는 용인대학교에서 만들어진 무도인데요 다양한 무도를 종합한 무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안 해본 운동이 없기 때문에 몸 쓰는 거는 다 자신 있습니다 다 원탑 때만 모였네 오늘 체력적이면 우리가 무조건 1대일 것 같은데 뭐 다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대학체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arrivո 여보세요 , 여보세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.